친구들, 이거 여기냐? 오늘 해볼 것은 체스트 팝, 그리고 목 팝인데 먼저 기본적인 체스트 팝과 목 팝을 운동을 통해서 하나씩 움직여보세요 일단 체스트 팝 같은 경우는 먼저 체스트를 앞, 그리고 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지를 파악해주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팝이라고 해서 세게 한다는 생각이라던가 강하게!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체스트 팝을 할 때 다른 부분들을 사용하기가 쉽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체스트에 집중할 수 있게끔 처음에 어느 정도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칭해주는 거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연습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체스트 팝 같은 경우는 앞,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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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, 뒤 아이솔레이션 같은 경우는 체스트를 앞으로 하면서 움직여주는 게 좋지만 체스트 팝은 위로 생각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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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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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보는 거예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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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 심장이 퐁닥퐁닥 거리는 것처럼 생각해줘도 돼요 항상 몸을 움직일 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미지도 활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체스트는 턱 쪽 아니면 위쪽 위쪽으로 생각을 해주면서 이렇게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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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할 때 같은 경우는 이 체스트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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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는 거에 초점을 두지만 이제 체스트 팝이라는 걸 이룰 때는 조금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체스트를 뭔가 빠르게 위로 치는 거 빠르게 짧아서 되니까 가동 범위가 길지 않게끔 이렇게 길게 길게 라고 생각한다기 보다는 빠르게 그리고 짧게 도달하는 거 그래서 짧아도 되니까 두 번째로는 체스트 팝을 마치 잭을 하는 것처럼 길지 않고 짧게 푹 잭을 하듯이 잭 뭔가 잭 그래서 또 내가 상대의 머리를 측정하는 뭐라고 하면 잭을 가볍게 푹 하듯이 체스트 팝을 뭔가 잭하듯이 푹 푹 푹 푹 푹 푹 푹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미지를 잡고 하는 연습 그래서 이 체스트 같은 경우는 먼저 히트 체스트 뭔가 치듯이 치듯이 생각해주면서 이 체스트를 만들어줄게 위로 짧게 빨리 아니면 잭을 하듯이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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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먼저 추천하는데 이때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 체스트가 처음부터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깨라던가 혹은 허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먼저 내 기준에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체스트가 나가면서 어깨가 움직이는 거야 어깨가 이렇게 갇히게 되는 거지 이게 체스트 팝이 아니라고 하거나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의 체스트 팝이라는 거는 정말 체스트에서 이루어지는 팝이기 때문에 어깨가 같이 관여되는 겁니다 체스트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물론 어깨가 완전히 개입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지금 내가 한번 예시를 보여줄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체스트 팝 자 이렇게 봤을 때 어깨가 완전히 개입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그치? 근데 여기서 어깨가 개입이 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체스트 팝 방금 봤듯이 어깨가 눈에 보이게 되는 거지 체스트 팝 체스트 팝 같은 경우는 체스트가 보이는 게 체스트가 보이는 게 가장 나는 좋은 예시 혹은 좋은 팝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체스트 팝을 하기 때문에 목이 뒤로 느껴지는 현상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체스트에 대한 가동 범위가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연습을 하게 되고 시작을 하게 됐느냐에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있지만 당연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자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기초로 돌아왔을 때 체스트의 가동 범위 혹은 체스트를 얼마나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 따라서 이런 버릇들은 쉽게 고쳐질 수가 있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체스트 팝이 가능한 친구들이라면 그 가능한 친구들 한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혹시 이런 버릇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보던 얘기한 조금 더 안전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체스트를 움직이는 거에 조금 초점을 수면 이 부분은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체스트를 보다 더 많이 의식하고 연습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이라던가 혹은 감각적인 걸로 생각을 해줘도 되지만 제일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체스트를 얼마나 의식하고 혹은 체스트를 얼마나 눈으로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이 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체스트를 이렇게 체스트 팝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호흡을 사용해도 되거든요 호흡을 사용해서 이렇게 체스트를 보다 더 급등화시켜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체스트에 대한 느낌이 전보다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어요 체스트 팝으로 체스트를 향상시키는 것보다 체스트의 가공 범위를 통해서 체스트를 향상시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스트 팝을 세 개 연습을 하는 방법까지 한번 추가로 얘기해 볼게요 먼저 이 체스트 팝을 내가 아까 얘기했을 때 체스트를 빠르게 친다고 얘기했잖아 이 빠르게 치는 거에다가 플러스 세 개를 더하면 이제 이쪽 뒤쪽 허리 이쪽이 움직이기도 있어 혹시나 그러지 않은 사람은 댓글로 달아줘 체스트가 빠르게 치는 것과 동시에 세 개를 올리면 이렇게 체스트가 눈에 들어오지만 영상에서 봤을 때는 좀 허리가 사용되는 게 보였을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체스트 팝을 더 세게 사용하기 위한 받침이라고 생각을 해 줘요 그래서 받침이 있기 때문에 체스트가 더 강렬하게 나갈 수 있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처음에 체스트 팝을 연습할 때 조금 더 빨리 체스트 팝이라는 그 느낌을 갖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의할 부분들이 조금은 많지만 그 유의할 부분들을 지키면서 연습하는 것보다 먼저 체스트를 세 개 만드는 걸로 연습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체스트 팝이라는 느낌을 완성한 다음에 유의할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체스트 팝을 좀 알아보는데 이 다음에 내가 오늘 체스트 팝과 목 팝을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목 팝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고 체스트 팝 체스트 팝 체스트 팝 체스트 팝 체스트 팝 체스트 팝 체스트 팝